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갑진연에 가장 바쁜 분들이 있겠죠? 그죠? 아주 변화가 많은 분들요. 그분들의 어떤 장단점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변화라 해서 다 나쁜 것도 아니고요. 또한 뭡니까? 다 좋은 것도 아니겠죠? 항상 변함 속에서도 좋은 게 나쁜 게 항상 같이 이렇게 공생공조로로 같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 인생 사회는 많이 다치지 않고 많이 취하면 그것이 슬기로운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겠죠? 약간의 리스크, 약간의 작은 험은 있으면 큰 것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조그마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감내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 100% 다 나를 좋게 하고 나를 다 이렇게 만족시키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람 사역에는 입속에 혀 돋게 몰리는데 그죠? 보기와도 다 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을 만약에 작은 어떤 감내할 것이 있다면 사실 그것이 우리가 구덕이 무서워서 작몬따구나 이런 이치가 되겠죠. 그 작은 것은 감내하고도 큰 것을 얻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4년 갑진연에 가장 바쁜 분들, 어떤 분들께 내 띠를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용호상박이 되겠죠. 용과 범위 만나면 상호상박이 되겠죠. 이것을 또 사주명래학적으로는 목격토가 됩니다. 나무는 뿌리는 이 흙을 파헤쳐서 어떤 기물을 만들고 농사를 짓고 그 안에서 철공, 폐물이 나오기도 하고 보석도 나오고 농사의 송예보석도 나오고 능예보석도 나오겠죠. 이것을 목격토라고 하는데 땅은 해집어야만이 가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농사를 짓든, 벌레를 잡든, 어떤 나무를 캐든 간에 이렇게 용호상박이 만날 때는 많은 일이 만들어집니다. 그 일 중에도 어떤 사주의, 물론 생년을 따라 좀 다르겠지만 용호상박이 만나면 서로 바쁜 일이 많아지고 엄청 매매라든가 사업에 투자, 악길이 열리는 어떤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약간의 관제수, 또 이런 거, 법적인 거, 이런 거, 사업 이런 거는 좀 조심을 해야 되고 나무 일에 나서지 말아야 되고 내가 잘 알지 못한 분야에는 쉽게 다가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약간의 불법적인 일에는 내년 2024년 갑진년에는 절대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개띠하고는 진술충이라고 그러죠. 용과 개가 만나면 충이라고 그러죠. 땅과 땅이 부딪히는 거죠. 땅과 땅이 부딪히지 않으면 땅은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못 쳐죠. 우리가 집을 지어도 기초를 파야 되고요. 제리띠를 세워야 되고 기초를 해야만이 집이든 아파트든 진술충이라고 그러죠. 땅은 가만히 있으면 그냥 땅이죠. 뭔가 만들려면 움직여야 되는데 내년에는 많이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것이 이사, 새로운 사업, 매매 이런 거, 어떤 건강 이런 것들, 재혼, 초혼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승진, 또 이렇게 땅과 땅만하고 땅이 만나면 어떤 게 없습니까? 당선, 합격 이런 것 또한 많이 생기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땅인데 그 안에서 여러 가지가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가치 있는 일도 진술충에는 많이 생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총살이라 해서 너무나 두려워하고 나쁜 것만 얘기하는 분들은 뭔가 좀 공부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소띠 볼까요? 소띠는 뭡니까? 결국은 죽진 파살이 되는데요. 파살이 이러면 작은 소형들은 일어나지만 오히려 많은 큰 것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까도 구덩이면서 장모도 말을 했는데 작은 걸 내주고 큰 걸 얻을 수만 있다면 파살 정도야 두려워할 게 없죠. 그래서 소띠분들이 어떤 소득을 많이 잃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또 돼지띠는 뭡니까? 바로 원진살이 되겠죠. 원진은 뭡니까? 돼지와 용이 만나면 서로 코가 닮았네 어쩌네 저 때에서 원진살이 되는데 원진살도 또 전화이복이 되기도 하죠. 오래된 애인 좀 이렇게 서로 좀 사이가 나쁘고 좀 질려서 이제는 뭡니까? 떠나보내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결혼을 하는 애가 참 거의 99%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연애 따로 결혼 따로인 거예요. 연애만 오래돼서 다 결혼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질려서 이렇게 아무 의미 없이 사는 것보다는 새로운 만남을 가져서 새 출발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별 뒤에는 또 만남이 있으니 나쁘게만 얘기할 필요는 없다. 서로 안 맞는 사람이 그저 겨우 정 때문에 이러면서 겨우 끼 맞춰 사는 것보다는 새로운 인생을 서로 사는 게 화려하게 살고 맛있게 살고 즐겁게 살고 유익하게 서로 도움되며 사는 게 오히려 낫지 서로 이게 낫지 않을까요? 그 미움을 감추고 이렇게 만약에 부자연스럽게 산다 보면 결국은 나중에 깨어지게 되고 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것보다는 길이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가지를 않는 것이 오히려 서로에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내내는 범띠, 개띠, 소띠, 돼지띠이 굉장히 바쁜 한 해가 되고요. 많은 소용들이 일어납니다. 그 소용들만 두려워만 하지 마시고 그 안에 깨알 같은 좋은 또 이런 영양소가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잘 치유하면 되는 겁니다. 좀 이렇게 두려운 것은 뭡니까? 좀 미리 대비하고 또 피해가고 또 이렇게 감내하고 이렇다 하더라 작은 소용들이 있다 하더라 이러면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무리 집에서 해주는 밥도 다 때로는 돌멩이가 들어있어 있기 마련이죠. 그 돌멩이 때문에 밥을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작은 것을 내주고 큰 것을 얻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내 범띠, 개띠, 소띠, 돼지띠분들의 오히려 좀 바쁜 한 해가 되겠지만 많은 소득을 이루시고요. 또 승진 이런 거 뭡니까? 당선, 합격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입룡 이런 게 많거든요. 땅과 땅이 뭡니까? 자, 개도 우리가 뭡니까? 수리죠. 명래학에서는 좀 땅입니다. 소도 땅이고요. 땅은 땅과 땅이 만나면 뭡니까? 사람도 땅을 만나야 됩니다. 이 돼지처럼 산대지들이 왜 번식이 좋을까요? 땅을 밟아서 그런 거죠. 사람도 맨땅으로 맨손이나 맨발로 땅을 많이 밟으면 내내 특히 뭡니까? 파살이나 우리 개띠분들 건강이 좀 이상해 올 때 많은 도움이 되고 소띠님들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땅을 맨발로 맨손으로 많이 밟으면 내내 건강 치유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마지막 말씀을 올리면서 장시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좋았으면 또 다른 팔봉사님의 명래학 이야기를 기대해 보시고 좋은 인연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알림을 주셔서 다음 약속을 또 만나보시죠. 더 낮은 자세로 정진하여서 깨알고 수준 높고 재미있는 명래학자, 철학자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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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